ㄹㅇ ㄹㅇ 12시에 멤버들이 아 12시에 멤버들이 케이크 해주셨는데 제가 침대에 놓였었거든요 시연언니가 침대에 놓였었단 말이에요 근데 멤버들한테 문이 열고 들어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시연언니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시연언니가 왜 나도 몰랐어? 나도 몰랐는데 근데 나도 서프라이즈야! 이랬어요. 같이 생일을 맞이했답니다, 시원한 누나. 멤버들이 케이크 사줬어요. 그리고 진짜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주셔서 행복하게 보내고 있어요. 아침에 카페도 갔다 오고. 아! 컵홀더를 자랑해야겠어. 기다리세요. 네, 저의 컵홀더입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노란색을 이렇게 오늘 갔다 왔어요. 사진도 찍고 너무 이쁘게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뭐야? 입간판이라고 해야 되나? 입간판 맞나요? 큰 사진 그거 해주시고 그래서 사진을 엄청 찍고 왔어요. 이렇게 찍고 왔어요. 너무 이쁘게 꾸며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작에 역에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맛있어!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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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가 보고 싶은 오늘. 벌써 막방이라니. 너무 슬프다. 벌써 막방이, 아니 막주예요, 선녀들. 진짜 이번에 이쁘게 보이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리고 또 건강이 우선이니까 알죠? 그리고 또 실제로 볼 수 있는 날이 얼른 올 거예요. 우리가 집에 방콕하시면서 우리 생각 많이 하래기요. 드십시다. 드십시다. 우리 이거 같이 드십시다. 일단 이게 저 선목 아프다고 팬분께서 종류별로 선목 아재를 다 사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정말. 이건 지금 차고 있을까요? 우리 올라가기 전까지. 얘가 지금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긴 한데. 아니 지금 다 도움 될 것 같은데. 어제 제가 붕대를 하고 나오는 거를 깜빡하고. 으악! 대박이네. 대박이네. 아니 근데. 어메. 어쩜 이렇게 좋아하는 것 투성이지? 그러니까. 언니 뭐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아니.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뭐야. 이렇게? 어. 진짜 내가 딸기 먹고 싶어 하는 것도 어떻게 알고. 딸기 주스에다가 딸기. 타르트에다가.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아 이거 중간 그거지? 진짜 고정이 딱 됐어요. 지금 이렇게 쿠페 지시가 아니에요. 감사해요. 나의 건강을 책임, 이렇게 걱정해주는. 우리 예쁜 썸녀. 우리 예쁜 팬. 고마워. 고마워. 사랑해. 네. 여러분. 스크림 활동이 끝났는데요. 너무 아쉬워요. 여러분들과 함께하지 못해서 무대를. 너무 이렇게 가까이서 함께하지 못해서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저는 항상 무대 올라가기 전에 우리 썸녀들의 환호소리를 머릿속에 담고. 무대를 항상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썸녀들도 매 무대마다 희열감과 재미를 느꼈었으면 좋겠고. 아직 저희 드림캐쳐는 여러분들을 스크림하게 만들 일들이 많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막방 의상 보라. 네 맞아요. 제가 바로 그 보라예요. 보라로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세레머니 루. 피날레 동작으로 제가 마무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까지 드림캐쳐 수아였습니다. 안녕. 나 오늘 보라 공주라고 해. 우리 팀에 보라 공주가 한 명 있는데. 오늘 나도 그 보라 공주를 이어? 진정한 보라 공주로 타야 되겠지. 오늘 머리 진짜 고민 많이 했다고요. 뭐 할지. 제 옷 색깔이랑 머리색이랑 너무 무라일 채워가지고. 풀까. 풀어서 마지막에 이 제스처하고 딱 끝내려고 했는데. 결국 묶어버렸어요. 그래도 묶어도 이게 보이고 이렇게 해야지. 파이팅! 정규 앨범. 오늘이 막방 날이에요. 근데. 우리가. 과연. 이제. 이제. 표시. 낄 것이냐. 레전드. 아니라고. 이번에. 너무 못 봐서 아쉽고. 빨리 자주 봐야 우리가 소통도 많이 하고 할 텐데. 너무. 아쉬워요. 그게 이번 활동에서 제일 아쉬운 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금방. 또. 만나요. 저는 지금 배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저는. M. 그거요. M으로 시작해서 19인가? M4 16이요. 맞아. 그거랑. AKM이랑. 그 다음에 스카? 그거. 그냥 있는 중이면 다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저만의 룰이 있어요. 어떻게 올라가 여기. 어떻게 올라가 여기. 어떻게 올라가 여기. 어떻게 올라가. 어? 야야야야. 어머 어머. 얘는. 컴퓨터인가? 끝났다. 아 가야 된다 이제. 언니 이거 하고 있어 보세요. 안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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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제가. 저희. 이제 영상팀 언니에게 맡기고 갔거든요. 근데 치킨 먹었어요. 아무튼. 우리 언니가 몇 키를 했냐면은. 아. 9키를 했네요. 잘했네. 100명 중에 1등. 잘하셨어요. 짝짝짝. 아. 뮤뱅 때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제가 이렇게 머리 묶고서는. 풀었잖아요. 그때 되게. 엄청 반응이 좋으셨거든요. 근데 오늘도 카톡이 왔어요. 아빠랑. 오늘 헤어 모양이 묶은 머리라. 어떻게 할지 궁금했는데. 역시 지유. 느낌표 되게. 굿. 이렇게 왔어요. 엄마 아빠. 모니터가 짱. 고마워요. 하나 둘 셋. 우리 스크린 첫 정규 앨범. 첫 활동이었는데. 이렇게 또 무사히 아무도 다치지 않고. 잘 마무리 했네요. 우리 멤버들. 스텝분들. 그리고 댄서분들. 모든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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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으면 같은 활동이었던 거 같아요. 맞나요. 지금 막방인데. 우리 сот냐들 나서 가장 마음이 아프고. 정말 보고싶은데. 우리 saw Nowadays, camera ig. 건강 잘 챙겨서. 꼭? 다시. 같이 무대를 할 수 있길. 저희가 항상 기도하고 있을게요. 그럼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인류 교사였습니다.